더블 레일로 풀어쳐야 할 난구입니다. 스네이크 샷이라고도 하죠. 어떤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배치에서 먼저 강하게 쳐야 한다는 생각에 세게 치다가 두께 실수를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득점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정확한 두께이고요. 그 다음은 중상단 당점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밀어치느냐이지 힘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스쿼트를 예상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두께가 맞을 것입니다. 내공과 일적과의 거리가 멀수록 테이블 바닥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전진회전이 발생하므로 상단 당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껍게 맞아서 내공의 속도가 느려져야 자연스럽게 더블 레일이 형성된다는 원리를 알고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껍게 맞추는 것입니다. 두껍게 맞추는 것입니다. 두껍게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